우리가 로그인에 성공한 다음에는 사용자에게 로그인을 직접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로그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시켜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회원 가입한 다음에 바로 로그인을 시켜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매뉴얼에서 Operations에 로그인, 로그아웃이 있거든요 여기는 로그인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Request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첫 번째 인자로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를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Register under a process에서 회원가입이 성공한 다음엔 여기가 실행이 될 건데 여기죠 여기에서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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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로그인 객체를 넣으라고 했는데 로그인 객체는 여기 있잖아요 저는 이걸 Cut 해서 User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User를 변수로 대체하고 여기에 첫 번째 인자로 User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 Function 해서 Callback을 하고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어떤 처리를 하도록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Return 그리고 Response Redirect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lib 밑에 있는 Passport.js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LocalStrategy 에서 Callback 함수를 열고 여기에 이렇게 LocalStrategy에다가 이렇게 주고 디시리얼라이즈 유저 여기 그리고 시리얼라이즈 유저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이름을 이걸로 바꾸고 유저로 뭐가 들어오고 얘는 디시리얼라이즈 유저로 바꾸고 아이디 값이 뭐가 들어오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잘 할까요? 여기도 이항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관찰해봅시다 여기에서 제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일단 날려버릴게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요 그런데 이때 한번 껐다 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데이터를 알고 있거든요 pm2 리스타트 메인 이렇게 해서 껐다 켰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레지스터를 한 다음에 그 전에 로그를 먼저 한번 봐야죠 레지스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시리얼라이즈 유저 가 먼저 떴네요 패스퍼트를 열어봅시다 여기서 시리얼라이즈 유저가 떴고 유저의 이메일 값을 식별자로 줬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디시리얼라이즈 유저는 페이지가 열릴 때마다 호출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auth 데이터라고 해서 예전에 만들어놨던 더미 데이터를 지금 읽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바꿀 것은 유저점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의 이메일을 저는 아이디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페이스북 구글 같은 걸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메일이 아닌 다른 대표성이 있는 식별자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id라는 식별자를 short id라는 모듈을 통해서 일부로 만들어줬거든요 저걸 식별자로 쓰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리얼라이즈 유저는 저걸 통해서 우리가 session store에 정보를 저장할 때 보시는 것처럼 식별자만을 저장하는 것이고 페이지가 열릴 때마다 디시리얼라이즈 유저가 호출되면서 식별자를 세션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던 식별자를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저 session store에 저장되어 있던 식별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dbget users find 그리고 여기에다가 id는 id 그 다음에 value를 통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user라고 하는 객체를 가져왔고 그 user 객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줬는데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서 저는 deserialize user를 여기에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이 id 값의 두 번째 id 값은 user라고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어? 에러가 뜨네요 db is not defined 즉, db가 없다는 얘기네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 auth.js route에서 여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이 코드 있죠? 쟤를 별도의 파일로 쪼개서 중복을 제거하겠습니다 리밑 밑에다가 db.js 라는 걸 넣고 붙여넣기 그 다음 모듈 익스포츠 는 db 이렇게 해서 db를 바깥쪽으로 익스포츠 시켰죠? 그 다음에 auth.js 에서 이 부분을 컷 하고 db는 require lib 밑에 있는 db 에서 가져온다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passport.js 로 가서 여기에서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여전히 에러가 나네요 에러가 나는데 이번에는 failed to deserialize us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은 에러가 틀려요 뭐가 에러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fail이 났다는 얘기인데 user의 데이터가 뭔가 디시리얼라이즈 egoing777 gmail.com undefined 뜨네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id 값의 식별자로 하도록 하긴 했는데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이 정보들을 삭제하고 세션스토어에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등록을 해 봅시다 자, 우선 껐다가 키고 자, 레지스터로 들어가서 레지스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했고 보시는 것처럼 serialize user가 실행된 다음에 어디 있죠? 여기에서 리디렉트 이거 제가 추가했거든요 리디렉트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deserialize user가 실행되면서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는 undefined은 왜 그러냐면 패스포트로 가서 deserialize user를 하면 여기 user 값이 전달이 됐는데 그때 저기서 참 할 얘기가 많네요 os.js에서 로그인이 됐을 때 닉네임을 살펴보도록 했는데 저는 닉네임이 아니라 이제 display name으로 할 거라서 그래요 리로드 해보면 이렇게 display name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